지금 솔직하게 몇 솥 먹었어요? 거의 다 먹었어요. 세 솥, 세 솥, 이거만 딱 이거 먹을 만큼만 먹고 있습니다. 닭한 숟가락을 갖고 다니면서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먹어.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면 탄수화물 중독 같은데. 은광이가 아이돌 사이에서 고음 원톱이라고 합니다. 고음 원톱. 아 얘 그 시수건 잘 부르더라. 어 시수건 가능해? 시수건 원키 가능해? 밥을 지금 이렇게 많이 먹고? 괜찮을까? 시수건 원키? 그냥 네. 어 가능해? 물도 좀 마셔라 여기. 야 여기 있다. 물 좀 마셔라. 야 여기 있다. 그걸 직접 들어보는 거야 이제 원키로. 뭐야이야. 소울은 왜 여자들도 얼리기 어려워. 다 18. FOizable for many forgive me ALONG Die Leute who want to stand me for many to you 레이러 홀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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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복붓바라 이거 다행이다 아예 다른 모습이네 올라가는구나 지금 이 시간에 이거 세 솥을 먹고 하기 힘드네 그냥 바로 시켰는데 바로 나오네 와 대단하다 마지막에 올린 레이러가 쏠이야 아예 정확해요 뮤지션이세요 진짜 완전 여자도 3옥타브 쏠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남자 3옥타브 쏠은 이거 서범형도 목소리가 좀 얇으셔서 쭉쭉 올라가시잖아요 어 옆에서 근데 같이 불렀잖아 지금 못들었어? 소리가 전 못들었어요 원주세이맨 올옵 투유 지금 갑자기 낮아지셨는데 레이더 어 사랑해 살아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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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주 화요일 밤 11시 10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자 자 자